안녕하세요. 네드헤테리우스에서 고혜린 역을 맡은 정인선입니다.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6살 쌍둥이 아이때 엄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생업에 뛰어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뻔한 말이라도 건네볼까 어색한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짓게 만듭니다. 우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6살 아이들의 엄마, 그런 내공, 그런 포스를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보려고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느껴지는 생활력이 강한 모습들이나 남편을 대하는 모습 잘 보여드리려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찍고 있고요. 조금 쌀쌀해지는 9월 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BC 수목 미니 시리즈 네드의 테리오스 첫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